민설아가 당신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. 서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볼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. 구호동이 본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우리끼리만 아는 종목인데. 전 재산이에요 그게. 야구 좋아하세요? 야구요? 저 누굽니까? BK! 김병현 선수 아이가? 곧 이혼할 거야? 뭐? 얘들아 안녕? 잘 지냈어? 민설아가 안 죽었다고? 이 운동화 지금 어딨어요? 민설아를 죽인 사람은 우리 부모님 중에 있어요. 니네는 앞으로 지옥을 보게 될 거야. 기대해. 참관희끼리 러시아